안녕하세요 오늘도 수락산에 울렀습니다 우리 수사모 매주 일요일 아침 7시 반에 만나서 울러옵니다 오늘은 우리 김선희 선생님부터 오늘 긍정학원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이수 프레젠트 오늘 하루가 선물이다 오늘도 수락산에 올랐다 아자아자 화이팅 네 필리핀에서 곧 방금 돌아온 우리 임박살이 건강해서 좋다 건강해서 좋다 이렇게 만나서 좋다 만나서 좋다 필리핀 사업 성공할 거야 필리핀 사업 성공할 거야 완전히 성공할 겁니다 우리 건강 박사님 독서 박사님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믿고 있다 나는 나를 믿고 있다 온 세상의 희망과 행복을 나누어준다 온 세상의 희망과 행복을 나누어준다 아자아자아자 아자아자아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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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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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된다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아자아자아자 아자아자 아자아자 예 전망의 함성 3초간 발사 와아아아AnEe answer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